최근 일본 도심에서 기괴한 여성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한 일본인 네티즌이 X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는 한 여성. 언뜻 보면 모자와 안경을 쓴 일반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기괴합니다. 마치 마네킹 인형 같은 얼굴인데요. 알고 보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사람 피부색과 유사한 노란색 타이즈를 입고 타이즈 위에 여성의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요즘 일본에 출몰하고 있다는 신종 변태라며 전신 타이즈 입고 앞면 쪽에 여자 같은 얼굴을 그려서 여자 화장실에도 출입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네티즌이 첨부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얼굴을 그리지 않은 채 까만 타이즈로 뒤덮인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거울 셀카를 찍으며 인증샷을 남기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화장실에서 마주친다면 정말 오싹할 것 같은데요. 그를 직접 봤다는 네티즌들은 분명히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며 여성의 복장을 한 성도착증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 여행을 온 해외 인플루언서가 이 남성을 만나 깜짝 놀랐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원래 지바현 마스도시에서 자주 출몰했던 이 수상한 남성은 최근 도쿄 시내 곳곳에서도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나도 일본 갔다가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마네킹 괴담 같다. 너무 무섭다 등의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반면 법 위반도 아닌데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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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